김진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입니다. 너무 황당한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물러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 해임하는 것에 대해서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못하겠다. 얼마나 억울하겠냐.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자체도 충격인데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김진표 의장 향해서 멋대로 왜곡해가지고 세상에 알리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우선 뭘 왜곡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하라고. 이분들의 대통령의 특유의 여법이 있어요. 이게 형사처벌, 형사재판을 대비하는 방법론인데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럼 바이든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 날리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를 한 것이지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을 안 해요.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린 것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멋대로 왜곡했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표 의장은 뭐라고 멋대로 왜곡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멋대로 왜곡했다. 뭐를? 뭐를? 그러면 개탄스러운 거는 개탄스럽다는 그러면 뭐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어문학적으로 멋대로 왜곡했다에서는 멋대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왜곡했냐가 나오지 않느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괴성을 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거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탄스러워하는 건 뭐냐. 세상에 알린 걸 개탄스러워하는 거지. 그거는 말이 돼. 맞아요. 왜 폭로했어. 이 얘기예요? 둘이 한 얘기를 둘이 한 얘기를 왜 왜 폭로를 해. 왜 얘기해.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멋대로 왜곡했으면 뭘 멋대로 왜곡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한국어입니다. 한국어가 아니에요. 괴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 나빠. 우리끼리 한 얘기를 왜 밖으로 얘기해. 나빠 라고 얘기하는 건 말고 그 문장에 대통령실의 입장문에 담겨 있는 기표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딴 얘기하는 겁니다. 난 언론에서 왜 그거를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입니다. 라고만 보도를 하는지. 물론 더 심도 깊게 보도한 언론도 있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텍스트 버전으로 기자들이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뭘 왜곡했다는 건지. 물어야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그냥 뭐뭐라고 하고 뭐뭐라고 했다. 중계보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것만 받아서 그냥 써주고 일체의 이렇게 그 텍스트에 대한 의미 분석이 안 돼 있다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거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폭로하면 안 될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로. 그 얘기인지 뭘 왜곡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뭘 왜곡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라니까. 그러니까 따박따박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기자들하고 통화를 한 건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고 대화 내용을 이렇게 흘리면 장소와 뉘앙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이면 누구를 만나도 서로 입을 꾹 다물어야 한다. 그분이요? 59분 대통령께서? 아니 아니죠. 저기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듣고 난 다음에 입국닫을 해야지. 왜 사방팔방 심지어 회고록까지 쓰고 난리야. 이런 투의 비판인 거죠. 회고록은 솔직하게 쓰는 거고 진실되게 쓰는 거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공적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진표 의장이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고민고민하다가 기록으로 남겼다는 내용인 건데요. 그런 거죠.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박홍근 의원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의장, 이태원 참사 대화 메모장에 남아있다. 대화 내용이 메모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 만나서 들은 얘기가 다 남아있고 이거 직접 해명해야 된다. 해명해야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해명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왜곡했는지 저는 대통령께서 명예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회복하시려면 사실은 뭐고 왜곡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냥 이렇게 소리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문학적으로, 국어학적으로 문장문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은 마치 5.18의 북한군 개입설처럼 당시에 극우 유튜버들이 앞다퉈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 개입설 얘기를 하잖아요. 광수 1호, 광수 2호. 다 처벌받은, 다 저희 돈 물었어요. 광수 2홍가로 지목된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광수 2호라고 지목, 나한테 왜 광수 2호야. 광주에 계신 분이 계세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난 광수가 아니다. 왜 나를 광수 2호로 만드냐. 그랬던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가 도대체 대통령의 인식.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이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사진 띄었잖아요. 민주노총에서 자기 조합원들 중에서 두 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라고 하는 사진하고 그다음에 그때가 헬로윈 이때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토끼머리 모자. 토끼머리 모자.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팬텀 오브 오페라 모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각시탈이라고 표현을 했고. 맞아요. 각시탈. 아보카도유. 그래서 누군가 아보카도유를. 아니, 난 그것도 이상해. 그냥 콩기름 뿌리면 안 돼? 그 미싼 아보카도유를 바닥에 뿌려서 일부러 미끌미끌하게 만들고 각시탈 입은 애들이 계속 뒤에서 밀었다. 민주노총이 그 인근에서 집회도 있었다. 그날 서울시장에서 집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각시탈 쓰고 아보카도유 뿌려서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냐. 그 얘기를 국회에서 이만희 의원이 했어요. 이분도 구구 유튜브를 많이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소위 대통령 측근이라고. 이만희 의원도 경찰 출신으로서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랑 굉장히 친윤이다. 굉장히 가까운 분이다라고 지목되는 분이잖아요.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 그만 보시라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다라는 게 김진규 의원 회고록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도 의장님이니까 참았지. 저는 전부터 계속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는 보수 우파 패널인 장성철 소장도 맨날 하고 있어요. 보수 유튜브 그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알고리즘 정치 이런 얘기도 떠돌았었잖아요. 이미 초반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정보를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합리적인 이성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유튜브를 막 보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머 그래 이게 맞아. 이랬을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면서 일종의 음모론을 추종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국정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합리화 이성 이외에 원래 근대국가는 합리화 이성의 결정체다.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발전시켜온 하나의 이상이고 그것을 잘 실현시켜야 된다라는 게 인류가 발전시켜온 이상인데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 이전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러다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아닌가 몰라. 신탁을 받사옵니다. 해서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하늘에서 내린 분위기였나?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거는 민주주의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최근에 국가론에서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에서 국가는 합리화 이성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음모론을 신봉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아니 나는 음모론, 개인이 음모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모론을 하더라도 좀 성실해야지. 성실? 네. 음모가 앞뒤가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시탈의 아보카도유를 가지고 이태원 참사의 특정 세력의 조작이나 음모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음모론도 아주 굉장히 저열해요. 아니 근데... 척검은 압니다 수준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도로에 아보카도유를 미끄러지도록 뿌리려면 그게 얼마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합리적으로 상상이 불가한 거예요. 살림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딱 나오는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명분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러니까 이건 충격 아닙니까?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을 덜 받는 게 사람들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때 보였던 기이한 행태가 거기에 그치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두 분이 김진표 전 의장과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김진표 의장이 전해주신 거니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인데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도 사진도 없는 국화꽃 사진에다가 나흘인가 닷센가를 매일 가서 절하던 대통령의 모습. 그거 너무 이상했잖아요. 너무 이상했죠. 아니 심지어 KBS 앵커들이 그때 근조라는 글씨가 써진 리본을 뒤집어서 달았잖아요. 그게 심지어 총리실인가 행안이 총리실의 지침이었잖아요. 지침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뒤집어서 달았잖아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 기이한 행태가 뭐냐 도대체. 아니 영정도 없이 이름도 없이 위패도 영정도 없이 북극화꽃에서 가서 절을 했어요. 대통령이. 그것도 하루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매일 갔잖아요. 매일 갔어요. 매일. 매일 갔어요. 매일. 그런 그게. 설명이 안 된다. 네. 기이한 행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음모론 내지는 소위 신탁을 받아 정치하시는 모습 아니냐. 신탁에는 항상 제사장이 있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신탁이 내려오지 신탁을 직접 받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예언자가 되시는 거고요. 신탁을 직접 받는 분들은. 보통 제사장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신탁을 받은 것처럼 국민들이 자꾸만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반복되는 숫자 2와 5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해명을 그러면 이런 국민적 의혹이 생기면 대통령실에 아무개라도 나와서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해명도 없고 엉뚱한 소리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하라고 답변을. 그렇죠. 본질을 흐리는 이상한 발언을 하는 건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김진표 의장이 독대를 요청해서 둘이 나눴던 대화인데 그 대화의 어떤 맥락을 다전하지 않고 김진표 의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멋대로 왜곡해서 함부로 얘기를 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고. 그 얘기를 하셔야지. 그 얘기를 해야 뭘 왜곡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술되어 있는 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입장은 보면 그날 무슨 얘기를 했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또는 그 전후에서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또 과감히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를 과감히 받아들였다. 시혜를 줍니까? 거부권 행사가 아주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과감히 받아들인 주체야? 이것도 이제 주객을 전도시킨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그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어요. 뭐냐면 대통령실은 대변인 공지가 이런 겁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창 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해서 나눈 얘기 멋대로 했다. 이런 거라 대통령은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과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 엉뚱한 소리죠. 그러니까요.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 뭐 김준표 의자한테 그 얘기했나?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그러니까 누가 뭘 수용해요. 주객을 전도시킨 거고 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저 해명에서 딱 의미 있게 읽을 거는 세상에 알려서 개판스럽다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37만이 넘었더라고요. 37만 4,325명입니다. 100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네. 촛불 37만 개가 켜진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광화문 광장에 직접 행동에 나섰던 시민들. 1710만 명이거든요. 5개월 동안 다 투하한다면. 무적하면. 무적 집계가. 그러니까 일단 시작이 된 거예요. 37만 개의 촛불이 켜진 거고요. 윤석열 정권 이대로는 곤란하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걸 탄핵 발휘 된 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해야 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법상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서명이 올라갔을 때 논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절차적인 측면을 하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실제로 그러면 3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어떻게 임기를 단축시킬 거냐라고 하는 두 측면을 봐야 되는데. 절차상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간사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하죠. 위원장 혼자서 막 못 가요. 그렇죠. 간사 간 협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궤도에 상임위원에다가 법사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결사 저지해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결사 저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하나.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였다면 2대1로 간사 간 협의에서 숫자가 앞선다. 지금 그냥 1대1이에요. 의석 숫자와 관계없이 교섭단체가 두 개니까. 교섭단체가 두 개니까 간사 간 협의의 당사자가 국민의힘과 민주당밖에 없어요. 이럴 때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였다면 법사위 박은정 간사께서 여기에 가속도를 붙여주셨을 것이다. 아쉽네요. 좀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교섭단체 구성 어려운가요? 아니 뭐 그거는 민주당의 판단. 그 다음에 비교섭단체들끼리 구성하는 거는 공통의 목표가 뭔지. 그 전에 평화와 정의의 모임 할 때요. 8대 목표를 합의해가지고 법안 낼 거 이런 것까지 다 합의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거 안 하면. 사고 생길 수 있는. 사고도 생기고 국민들도 이해가 안 가요. 개혁신당과 이번에 김홍일 탄핵발의에 빠졌던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도의 변화가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 여튼 절차상으로는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 요건은 크게 보면 중대성 요건이라는 게 있고 대통령 탄핵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헌법 또는 법률 위반. 그 법안 법문에는 헌법에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만 탄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그때 전혀 위반이 없었다가 아니라 위반은 있으나 선거법을 살짝 위반한 거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 중대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대성 요건까지 다 충족이 돼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위반들이 중대성 요건에 부합하느냐.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 자체를 저는 지금의 헌법재판관들. 좀 보수적인 분들이 더 많아졌지만 그거를 부인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대성 요건으로 봤을 때 이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래야 또 200석 8명의 국민의힘에서 넘어올 것도 있고요. 첫 번째가 그거고 그다음에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으로 봤을 때 검사 탄핵도 5대 4로 기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열심히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민심의 여론과 압박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많이 가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4년 중임제, 임기 단축 개헌 또 하나의 카드로 동시에 들고 압박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댓글창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국민청원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그냥 검색창에서 국민청원, 국회 국민청원 이렇게 치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는 사이에 5분, 신장식 의원님 얘기하는 5분 사이에 500명이 늘었대요. 아, 네네. 파이팅!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는데 그런데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청원은 국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적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이시겠죠. 저는 모르겠는데 인증 절차에서 외국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당원 가입할 때 인증이 좀 안 되는, 인증이 어려운. 왜냐하면 휴대전화로 다 개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폰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이예민 의원이 열심히 바로 나오고 계시네. 없으면 어려워서. 여하튼 많은 분들께서 가자 천만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아마도 주말 사이에 저희 편의점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고 사이렌을 보내고 있는데 마이동풍으로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직접 광화문에 나왔지만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두 분이, 두 부부가 손만 대면 사고가 터지는데 정신건강, 국민들 스트레스 너무 받고 있는데 그 문제에 제발 손 좀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0만 명 상담받게 해준다고. 그리고 국립정신보건센터인가? 대통령 부인, 영부인께서 가셨더라고. 아니, 실제로 가서 단독 행사를 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개시경금지법 이후에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정책에 메시지를 내겠다, 활동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보여요. 대통령이 쿵하고 영부인이 여사가 짝 하고 쿵을? 여사가 먼저 했나? 쿵짝? 어쨌든 쿵짝쿵짝 하는데 제일 오늘 김선민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입장문도 내고 하셨던데 정신건강에 가장 해가 되는 거는 그래서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는데요. 사회적 폭력성이 증가하면 그렇답니다. 그런데 사회적 폭력성의 증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그게 이제 폭력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게. 그럼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세상이 나에게 너무 폭력적이야. 라고 개인이 느끼게 되는 거죠. 화성 참사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화를 돋구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 박자를 다 하고 계세요. 이 대통령 부부께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정말로 걱정하신다면 좀 잠자코 계셔라. 제발 또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라.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